람물닭지단 소리 람물닭지단 소리 람물닭지단 소리 람물닭지단 소리 각시 잘 만났다 소리 나온다? 네. 지금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그지? 각시를 잘 만났다. 이 어떻게 보면 각시가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대주라고 집안의 가장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각시가 조단, 조단 람물닭지단 소리가 나와 아주 야물딱지고 생각이 깊어 뭐를 섬불리 이렇게 벌리거나 하질 않아 네 좀 겁이 있어서 어 그래서 굉장히 생각도 많고 침착하고 본인의 성향에 반대라고 봐야 돼 어? 반대여서 각 씨가 조금 어떻게 보면 각 씨 말아 잘 듣고 살아야 돼 아무튼 각 씨를 잘 만났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원체 나는 내가 직장을 다닌다 본인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원체 본인이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야 어? 제가요? 어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고 내가 발로 다 뛰어야 되는 사주야 내 몸을 써야 되는 사주 팔자야 운동을 뱉든 직업도 어? 직업도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이 활기차 돌아다녀야 되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숨통 터져서 못 있어 어? 그런 사주 팔자를 가져있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자식도 있고 각 씨도 있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돈을 많이 버는 연구를 머릿속에 항상 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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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지금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돈을 얼른 만들면 본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어? 장사가 됐든 내 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기는 왔어 어? 그 시기는? 시기는 왔으니까 어떤 귀인을 대든 누가 접하든 본인을 조금 도와주려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게 와이프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 있는데 본인이 너무 뭐라 그래 생각하는 게 이게 짧아 단순해 뭐지? 흔질도 급해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보여야지 이게 답이야 눈에 안 보이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언제까지 때가 있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기다릴지를 몰라 네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훌러덩? 어? 이러는 사주야 그걸 고쳐야 돼 어? 조금 참는 법 이제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그치? 그걸 조금 참고 넘어가라 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옆에 사람이 들어오면 잘해줘야 돼 독불장군처럼 하면 안 된다 어? 내가 왕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승지 급하지 어떨 때는 되게 고약실 없단 말이야 네네 네네 어? 어떨 때는 되게 고약실 없고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에 비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타인이 못됐다는 소리도 한다고 그치? 왜그래? 사람 팍? 어? 그런 거 없네 대답을 빨리 못하는 거 보니까 승질나면 어? 뭐 원래 지금 원래 고집이 세기는 센 건 저도 알고 있고 성격이 좀 급한 거는 알고 있는 응 하지 말라고 성질이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나도 모르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은 이렇게 몸으로다가 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관제가 낀다고 보면은 경찰서가 일이 자주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받아 같이 써 네 어? 너무 좁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다 모든 게 내가 내 기준에서 모든 어떤 시각 어떤 모든 관점 본인의 어떤 대상 이런 게 내 이 기준으로 본인은 다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제어가 어? 그래야 키도 크고 인물도 그렇고 장감처럼 생기긴 했지만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자꾸 남들과 어떤 충이 들고 척이 되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와 승질이 급해 나서 금방 뭐를 어떤 대가를 말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안 된다고 알았지? 본인은 외국 다른 탓 저기 외국 다른 나라 네 이런 쪽이 어떤 일들하고 손을 대는 게 보여 음 지금 하는 일이 물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동차 쪽 부품 쪽 일을 하고 있죠 응 근데 그게 외국 물품 아니 지금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업 어? 어? 그런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말했잖아 뭔가 막 몸을 써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사주팔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쁘게 종종 걸음이라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승질이 급하니까 사람을 안 믿는단 말이야 본인이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치?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내 스스로가 오케이가 돼야지 남들이 있잖아 그거 아니야 해도 본인은 내 고집으로 내가 오케이하면 오케이인 거야 네 맞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잖아 실패 보죠 어? 그렇게 안 돼 근데 지금 우는 들어와 있어 근데 내 판단에 내 모든 걸 내 기준점에 맞춰서 하면 본인이 다 된 거 저 밥에 밥그릇에 제밥 나온다 소리 나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각 씨를 잘 만난다 그랬잖아 잘 만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되면 본인이 사람을 못 믿잖아 마누라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마누라고 은은을 항상 해서 내가 조금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조금 딜레이해 가고 차분하게 조금 생각해 나가야 된다 분명히 본인은 사업을 내 사업을 뭐가 됐든 해나갈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돈이나 이런 거는 금전이나 이런 건 벌 수가 있어 근데 그 못된 승질머리 고쳐 어? 소리 빼락빼락 지르고 어? 그 못된 승질머리 급한 승질머리 고쳐야 돼 그것 때문에 인의 덕이 없어 어? 나를 내가 내가 잘해 나가면 막 나한테 귀인들이 붓는 사주란 말이야 어? 근데 내 승질머리가 못돼 놓으니까 아우씨 쟤한테 뭔 얘기 잘못했다가 한 볼테일 의도 맞으면 나만 손해지 어? 쟤한테 뭐 잘못했다가 쟤 눈 밖에 나면 조금 힘들어지지 어? 그냥 본인에 대한 어떤 타인들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해 네 그냥 나는 잘해준다 했는데도 타인들이 벌써 본인의 본인한테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온다고 그래 놓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괜히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 팔자니까 그치 그거를 잘 이렇게 어떻게 유도리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사람의 중심이 돼야 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금전도 그렇고 힘들지 않아 알았지 마누라한테 대들지 말고 지금 와이프는 제가 저번에 사업 한번 얘기를 했다가 반대를 심하게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장모님께서도 지금 와이프랑 저랑 같이 사업을 하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각 씨 쪽에서 누가 귀인이 돼서 도와준다 소리 했지 근데 이제 와이프는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같이 간다고? 그쵸 그게 본인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제 어머님 장모님이 이제 사업을 좀 여러 개 하시다가 좀 망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와이프도 그게 좀 걱정 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니야 오케이 해 오케이 한다고 그게 본인이 바뀌어 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 덜렁거리고 저 승질도 급하고 어 그런 남자가 저 사업하면 돈 받기 더 까맣겠어 지금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인지 알겠지 아니 사람이 바뀌네 자식을 낳고 애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뀌네 그러면 와이프도 욕심이 있잖아 돈을 벌어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되면은 자기 혼자 하게 되면 버거울 수도 있지 내가 그랬잖아 와이프 것도 곧 본인 거라고 이렇게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리를 잡아놓으면 직장 그만둔다는 그만둬 이거 같이 하겠다 힘들어 이소윤이 100% 해 그래서 그러면은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그냥 같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응 응 응 응 해야죠 응 해야지 본인한테도 그게 이제 장모가 아까 분명히 와이프 쪽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쪽에서 어떤 귀인이 되잖아 본인이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없잖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잖아 돈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뭐 애들 키워야 되고 먼 돈이 있어 없다고 근데 본인은 분명히 귀인이 도와주는 격에 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라고 내가 얘기한 본인의 어떤 단점들을 고쳐 어? 그래서 사람들 중심에 쓰라 그랬잖아 부지런 떨고 노력하고 어? 그러라고 깨부리지 말고 어? 눈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깨부리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본인 지금 어? 풍채만큼이나 본인의 모습만큼이나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그때 가서 내가 편해지면 돼 그때 가서 아직은 내가 정정정정정정 움직여야 돼 지금 전에 당해던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그냥 거의 앉아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가는게 돈을 많이 주는대로 가 돈을 많이 주는대로 돈을 많이 주는건 전 직장인이 좀 많이 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 왔다갔다 하는 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이고 좋은 일이야 가만히 안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답답하긴 하지 그게 나하고 안 맞아 그래 그럼 길게 못 간다는 얘기야 그 직장은 어?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 오래 있겠어요 그쵸? 나한테 돈을 조금 더 주고 돈 많이 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대로 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야 응? 한번 잘리고 나온 직장에서 누가 불러주기가 쉬운게 아니잖아요 알았지? 그게 내 운이다 생각해 알았지?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살아 그 덕으로 좀 살아갈 48자야 본인은 알았지? 돈 한번 움켜주면 본인 돈 안써 돈 한번 내가 딱 움켜주면은 절대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돈 안쓰는 48자야 그 돈을 만지고 벌고 어? 하기까지 과정이 조금 있고 그 시간이 조금 있는 저기 필요란 거지 금방 벌어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금방 벌어 그럼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건강은 다 안 좋은 거 같아 어? 이게 잠병 어? 어? 잠병 여기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잠병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튼튼해 보여 뭐해 난 자꾸 힘들어 그쵸? 근데 잠병 몸을 많이 젊었을 때 몸을 많이 험하게 썼나 봐 어? 그래? 몸을 솔직히 아끼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그치 이렇게 몸을 좀 험하게 쓰고 그랬나 봐 여기저기 조금 삐그득찌그득 한다는 얘기야 어? 그런데 막 큰 병 저기로 가진 않겠어 근데 미리 그런 거는 단돌이 해야 돼 알겠지? 요거 이 허리 같은데 조심해 응 허리 허리가 되게 안 좋은가 봐 네 저도 허리 안 좋은 건 많이 그런 건 있어가지고 그치 허리 조심해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 불편해 근데 어떻게 앉아있는 일을 하니? 에? 허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안 그래?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런 일을 하세요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끝? 어 어 또 뭐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 내가 얘기했을 텐데